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측의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정치적 부활을 꾀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차기에 또다시 이재명 후보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렇게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나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헌법정신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경구 하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재판거래, 검찰 사칭 의혹, 대북 송금 그런 건들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이 정도까지 파헤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처리의 대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거부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과연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대선 고지까지는 첩첩산중이다라는 표현처럼 참 넘고 넘어야 될 그런 산이 많은데 이재명 씨가 살아남으면 그야말로 한국의 사법부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별로 개의치 않지만 그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람들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판결문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유죄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언하든지 선고하든지 간에 논리적인 그런 기반 위에서 법적인 판단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본인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건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씨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정치적 사건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거인멸할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요지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이런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진중근 씨가 오늘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다음에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런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라고 기재되었다. 그대로 정확하게 봤네.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거를 인멸할 우려가 훨씬 낫거나 없다. 이것이 이제 영장담당 판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당대표의 권한과 공청권을 무기기로 해가지고 정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판사는 완전히 상식과 반대되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점을 정확하게 진중권 씨가 지적을 했는데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이재명 사건을 담당한 영장판사가 박힌 기각의 사유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애니그마 머신 만큼 난해하게 짝이 없었다. 하나씩 살펴보자. 그러니까 오늘 진중권 씨의 그런 칼럼을 갖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미학이라는 것이 언어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이재명 사건을 바라보는가 이번 법은 판결을 바라보는가 궁금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중간에 대부분 분들은 판사가 내린 그런 근거에 대한 세 가지 사건들이 모두 다 증거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영장을 발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이번에 검찰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영장 청구 사유를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검찰 측 그런 주장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더 재미난 게 나옵니다. 위정교사는 소명됐다. 검찰 사칭 관련된 거죠. 벽형동 건은 인적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대북 송금 건은 진술의 의미성이 인정됐다. 세 가지가 진중권 씨가 보기일 때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공부한 진중권 씨가 보기에는 이게 다 증거가 충분하다 이야기죠. 사실 유죄 판결과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당의 대표를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소신의 상황을 억지로 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영장 담당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제 진중권 씨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다음 중간을 생략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의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을 거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진중권 씨의 판단은 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목을 매는 것은 그 외에 확실한 대선 카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카드 다음 대선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자 전망이기 때문에 늘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법체계가 운영이 되면 사실 이재명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공소장에 이런 비추진 검찰의 수사 내용만 보게 되면 도저히 정치적 생명이 계속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번에 강서구청 보청 선거도 선거를 잘 만지고 총선도 잘 만지면 세상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악도 다 덮을 수가 있습니까 선거부정과 같은 그 거대한 악도 다 덮어 가는데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종류의 악도 덮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공부한 진중근 씨가 보기에도 법을 전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판사의 그런 결정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다음 고지에 유용한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지난주 2주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한국인에 의해 쓰여진 아주 잘 쓰여진 대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